기도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기도원의 인생에는 걸맞지 않는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용사로 부르심을 입은 기도원은 정말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요하의 사자에게 징표를 표증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표증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기도원이 준비해온 그 예물을 불로 임하심으로 기도원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이가 한 인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원은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부모님과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그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뭘까요? 그는 요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습니다 24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기도원이 요하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 요하를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재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라고 분명히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요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자리입니다 요하께서 임한 불이 임했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하나님이 임재가 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요하를 위한 재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많이 말해도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먼저 예배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야 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성한다는 게 뭐죠? 이게 바로 예배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으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원은 요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거기서 요하 샬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하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요하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비겁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기도원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자신의 입술로 친 요하를 요하 샬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요하의 사자로부터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을 들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확증이 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확증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예배의 결과는 언제나 평안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결과는 평안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암연합시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교회의 성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다 카더라 이런 하나님에 관하여 정보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큰 용사로 부르심을 입은 기도원에게 두 가지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 뭐냐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션이 뭐냐 그러면 악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날 밤에 요하께서 기도원에게 이러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자 왜 하나님은요 기도원에게 내 아비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6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하를 위하여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둘째 수소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번제 아니에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예배자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헌신을 상징하는 그 제사가 바로 뭐예요? 번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로 부르심을 입은 기도원에게 가장 먼저 뭘 요구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재물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재물인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낸 다음에 규례대로 재단을 쌓고 그 재단위에 그 재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다면요 자신이 찍어낸 아세라 목상의 나무를 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사로 부르심을 입은 기도원에게 가장 먼저 요하를 위하여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사 기도원에게 이 요하를 위하여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회복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회복은 예배의 시작으로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을요 사역에 앞서서 먼저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에서 미디안의 군대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전에 그 사역에 앞서서 먼저 요하를 위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션이 뭐냐면 악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자 2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신 물임은 기도원에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고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있는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있는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알의 재단이 기도원의 집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기도원의 아버지가 이 바알의 재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그 재단에 와서 제사를 지낸 거죠 자 이런 바알신은요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바알신은 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가난의 원주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런 신이에요 아세라는요 바알의 아내입니다 바알의 아내로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신이죠 근데 이 아세라상은 항상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요 나무로 만들어진 목상으로 이 바알의 재단이 곁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난의 주신인 바알의 재단을 헐고 그리고 그 곁에 세워져 있는 목상인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바알의 재단을 헐고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해야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삼긴 우상숭배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그 근본적인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 징계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석히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겠어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우상인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우상을 척결함으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면의 우상을 척결해라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 왜냐하면 악이 제거되어야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악이 제거될 때 우리가 불우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하게 되죠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도원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요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감해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지라 자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종 열 명을 데리고 바알의 신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도 되는데 왜 종 열 명을 데리고 갔을까요? 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바알의 재단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허물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속하게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열 명의 종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 열 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바알의 재단을 허물고 아사사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요 언제 그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낮에 행했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밤에 행했다고 말합니까? 밤에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밤에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면서요 기도원이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바알의 신당을 세웠거든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가장 두려웠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면서 살던 그 시대에 이런 바알의 재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을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에 대대로 물려오는 어떤 죄를 청산하고 우리 가문 속에 내 마음 속에 뿌리 박혀있는 악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희생을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내가 희생을 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상을 척결함으로 인해서 기도원이 이제 성읍 사람들이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기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예상치 않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상치도 않은 변론을 하게 됐어요 놀라운 변론입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하를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하를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하리 과연 신일지인데 그 재단을 파괴하였은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놀라운 예기치 않은 변론을 한 거예요 그 변론의 내용이 뭐예요? 이겁니다 왜 당신들이 바하를 위하여 다투느냐 정말 바하리 살아있는 신이라면 너희가 기도원을 죽이지 않아도 그가 반드시 기도원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왈가알부 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바하리 살아있는 참신이라면 자기의 재단을 홀고 파괴한 그 기도원을 죽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관여하지 말고 왈가알부 하지 말고 그냥 두고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참 놀라운 변론이잖아요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변론을 한 거예요 기도원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을 기도원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기도원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하세의 말을 듣고 성업사람들의 난동이 진정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이 됐습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 요하스가 아들 기도원을 향해서 말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도원을 여룻바하리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할의 재단을 파괴했으므로 바할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성업에 사람들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다 아니면 아버지가 지어줬다 뭐 학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누가 지어줬다 누가 지어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기도원을 여룻바하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룻바하리라는 뜻이 뭐예요? 바할과 싸우는 자 바할과 다투는 자 그 말이에요 바할과 다투는 자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원은 여룻바하리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까? 기도원이 영적 전쟁을 했기 때문이죠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룻바하리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바할의 재단을 파괴했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할이 기도원과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그래서 기도원은 바할과 대항하는 자 싸우는 자라고 하는 그런 영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할을 섬기는 그 시대에 바할을 섬기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던 그 시대에 누가 감히 여러분 바할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할의 신을 놓였겠다가 무슨 재앙을 받으려고 그 신당을 파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바할을 대적한다는 것은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그 일을 했습니다 기도원이 신당을 파괴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은 여룻바할이야 당신은 바할과 싸우는 자야 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룻바할이라고 이름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기도원이 바할의 재단을 파괴했으나 바할은 기도원에게 어떤 처벌도 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은 바할이라는 우상을 파괴하고도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원이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기도원은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바할이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그리고 헛된 신인가를 원천하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현장에서 요하를 위하여 번전을 드림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여룻바할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얻은 이 자랑스러운 이름은 후대까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영적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원이라는 명칭 대신에 여룻바할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에까지 여룻바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할의 무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켜주는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여룻바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룻바할은 바할과 대항하여 싸우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할이 누군지 아세요? 바할은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탄과 대항하여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여룻바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싸우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공격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기도원은요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요 선제 공격이 중요해요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려고 하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여룻바할이니까 기도원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원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선제 공격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계계를 수포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마귀의 관계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한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마귀의 그런 계획 전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략이 실행되기 전에 우리는 존경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마귀의 계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의 선제 공격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십시오 정말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 시대의 여룻발입니다 사탄과 대항하여 싸우는 자 바할과 대항하여 싸우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여룻발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구경꾼은 많습니다 구경꾼은 많아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을 뻘찍해서 바라보는 구경꾼은 많은데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여러분 사탄 마귀와 싸우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의 여룻발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 시대의 여룻발입니까? 구경꾼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정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사탄 마귀와 싸우는 자입니다 사탄의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여룻발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여룻발입니다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성편을 너무 많이 잡으셔서 그런가요? 다시 한 번요 당신은 이 시대의 여룻발입니다 이 이름은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아가서 오십시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를 만천하에 드러냅시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 드러내십시다 기도원처럼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시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시대의 여룻발입니다 여룻발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룻발은 나중에 공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선제 공격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이 시대의 여룻발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여룻발에 대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사탄의 경관진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대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젊을 선포하게 하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